근데 35명 됐어 니가 C 아 진짜 그냥 황금고블린 두 마리라고 지금 1등 메타 가실게요 일단 여기가서 아 극혐 극혐 여기가서 여기가자고 여기 F죠 여기 여기 아이템 좋은거 많이 나와 뭐야 니 뭐야 왜 내냈어 차차차차 차차를 구해서 빨리 차를 구해서 그냥 저기로 가자 차가 어딨을까 야 차 봐봐 차 요거는 차 집주위에 있더라고 많이 근데 우리 밖에 안내렸어 프리파밍? 여기 우리 밖에 안내렸다고? 없어 나 가전 피는데 아 아 아 아 아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예? 저 피대났어요 아 아 진짜 여기 파밍하실거에요? 그러죠 뭐 사람들 안내렸으면 여기 파밍해요 저 구..저 둥변아 구성좀 주세요 아 여기 집이 어떻게 된지 아 모르겠어 자꾸 끙끙 앓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프리파밍이 되게 중요하다매 뭐 아 아 ak 나이스 근데 ak 말고 다른거 없나 다른거 먹고 싶은데 다른거 먹고 싶은데 아니 ak만 더럽게 많네 스카주세요 보셔 30발씩만 있니 총은 없고 자기장 괜찮네 자기장 어딘데 평탄하다 아까 전에 너무 최악이여가지고 MC 재밌었다던데 아니 재밌었다고요 근데 솔직히 오토바이를 안죽은게 다행이 아니냐 아니 오토바이 땜에 뒤졌잖아 야 찐놈아 진짜 운전은 그따위로 이제부터 내가 한다 운전 너 좀 잘할 줄 알았는데 칭찬했잖아 네가 잘한다고 아니 운전 못하는 춤이네 신나갖고 서커스 보여줬더니 아니 운전 개 못하는 춤이네 진짜 세상에 깜짝 놀랐네 구박 구박하지 말라고요 알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시설을 막 타니까 깜짝 놀랐네 진짜 세상에 아니 어디 어떻게 털어야 될지 모르겠어 여기 근데 진짜 여기는 어떻게 털어야 될지 모르겠지 어 사막은 아예 모르겠어 이건 무조건 배율 있는 애가 이겨 맞아 나 근데 답에 있음 난 내놔 차온다 나야 내 차야 우리 주먹다짐해서 배율 얘기할래? 진짜 벗어놓고 지훈이랑 맨날 그러는데 도라이세요 도라이세요 아 진짜 이해할 수가 없네 다 벗어놓고서는 주먹다짐을 하자구요 진짜 어이가 없네요 빨리 일단 빨리 아이템 주세요 아 귀여워 오탄 빨리 많이 먹어놔 오탄 많이 먹었는데 오탄 총이 안나와 차진 말해줄게 아 진짜 뭐하고 있는거야 어 나이스 둘게 다음부터는 뭐지 여기 가면은 내가 찍은 데로 가자 알겠지 거기가 재밌어 빨리 죽는 데 아냐? 빨리 죽는 데인데도 그냥 재밌어 그런데 계속 해야된대 내가 그런데 계속 하니까 그래도 얘 좀 쏠줄 대충 쏠줄 알게 돼가지고 예? 물론 걔 못쏴요 미안 ㅎ 예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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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스카 쥐어왔용 사치 좀요 아 씨 찾아드릴께요 아직 하고있네 네 누나 하고있어요 여러분 근데 정모하면 언제가 좋을까? 열발 대탄 하나 어? 레드 말해 나 대창 필요해 응 차 하나 챙겨줄게 땡큐요 예아 어머니 다시 리하이 57차라 마시오 아 무슨 옷 야 나 근데 나 진짜 나 거짓마트인데 오탄 오탄만 좀 챙겨줘 있으면 많이 먹어줘 아니 나 오탄 30발만 쓴건 뭐하여 120발됐어 아 진짜? 그럼 나 30발만 예? 예? 아 근데 이거 진짜 최악이다 예? 뭐야 왜 안되 하... 어 근데 진짜 파춘 아 같이 나오면 줄게 나 홀로그램 있어 줄게 오 오 보전기 땡큐요 아 진짜 뭐가 아예 없네 큰일났네 진짜 아 사막은 너무 어려워 길도 모르겠어 사막은 이상한데 내리면 안돼 네 그니깐 어 대창 대창 못 샀다 나 대창 주웠어 아사사 너 있어? 스카... 아 SK SKS SKS SKS가 뭐였지? 스크스? 스크스가 뭐였지? 쓰나 7탄 쓰나 아 쓰나요? 너 AK 주워슈? 아냐아냐 대창 주웠어? 어 나도 죽었어 아 그냥 쓰나놀이 나 풀파츠 나 풀파츠 사별 사별만 쓰나놀이만 하면 되겠다 이제 아유씨 그냥 쓴 풀파츠야? 어 슬슬 떠나볼까 어디로 어디로 지옥으로 가세요 매크로 고양이 좀 넣어보라고? 무슨 고양이 갓필드 고양이 형 팜 팜 다 됐어? 아니 다 안됐는데 애들 죽여서 먹는다 고 그냥 가자 일로와서 저 데려가주세요 연료통 하나 주워줘? 연료통 나 있는데? 그래 그럼 너 차 있으면 따로 다니자 가다가 버스냐 너? 아씨 나 대한민국 사람 같아? 나 드링크 좀 마실게 굳이 왜 안먹은거 드링크 지금 안먹어도 돼요 콜빛 채워야돼 불안감 있어 어 야 이거 트럭인데 너 트럭 타 트럭 타 어 내려줘 내려줘 저리 가 아이 꺼지 아니 뭐하니 무슨 파밍을 계속해 아니 저 파밍 뭐가 없어 큰일났어 지금 나 그럼 나도 여기서 근데 4배율 2개 줘서 너 후라이팬 이슈? 어 나 지금 뭐 얻었어 후라이팬 아니요 정모 3월에 하면 불참이라고? 2월에 할건데요. 정모하면 현동님 노래 불러주시나요? 아니요. 이번엔 노래 안 불러요. 확인요. 전체입니다. 완전. 아 미친놈이 깜짝 놀랐잖아. 갑시다. 고고. 어디 가실거에요? 어디 가실거에요? 나도 모르겠어요. 저번에 태곤이랑 나랑 지훈이랑 3만명 패는데 셋이 버스 타고 갈 때 개웃겼네 진짜. 기차 놀려야 돼. 버스가 산 잘 못 올라가요. 자기장한테 역전 당했다. 아이씨. 여기 쓰레기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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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파요. 아구 아파라. 그지 길 진짜 개 개하. 갸졸 갸졸잉이네요. 짠짠짠짠짠짠짠. 그렇지. 4만명이 왜 버스 한 건지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왜 버스했을까? 봤어요? 재밌을 줄 알았나 보지 말하는 거 개웃기네 재밌을 줄 알았나 보지 아 진짜 웃겼다 이번 거 아 기름도 없고 이씨 다른 거 찾아봐 난 일단 다 왔는데 여기 풀링이나 좀 더 할게요 도로가 내려가야겠다 털린 건가? 이렇게 깐지나는 버기 찾았다 깐지나는 머리를 찾았다고? 버기 버기 버기? 어 사막버기는 좀 멋있어 간지나 맞아 사막버기 좀 멋있더라 길 따라 길 따라 사람 있어? 없어 소음기 필요도 없는데 소음기가 나오고 왜? 전화 좀 나오게 헐 쩝 쳐 가자 잘가 어디가지? 우리 시가전 한번 가고 뭐고야 시가전 한번 개 멋있게 할까? 솔직히 어디어디? 어디로? 아닙니다 시가전으로 어차피 시가전에도 자연스럽게 존버된단 말이야 그렇지 야 너 이거 여기 버스 하나 또 있으니까 이 버스 타던지 아 나 거기 탈게요 오토바이 타고 싶다 여기 차 있다 여기 오토바이도 있어 나 어디 갈게요? 찍어놓고 가 일단 들어와 길가? 어 길가 계속 따라오다 보면은 차들 많아 어 여기 여기가 애들이 되게 많은 곳이거든 너 300맵 많이 했어? 어 나 300맵을 최근에 많이 했어 오토바이 타고 싶 어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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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금차 애들 오겠다 보급 어딨어 여기 115 가자 그럼 보급 가실게요 115 확인요 115라고요? 아 몰라요 애미사고 주셨어요 못하고 애미사고 나 줘 너 쓸거야? 백.. 백탄짜리 총인데? 연사총? 아 연사총 싫어 왜 와 왜 와 왜 와 왜 오는거야 뭐.. 다 먹었어 어 쏜다 누가 쏜다 쏴? 아잇 수고했어 수고했어요 뭐야 재스 쟤 죽일까 오면? 응 죽이자 하면서 왜 거기 갔어 아 우리들 되게 합이 안맞네 응 저 조기자면서 왜 거기 갔네 시계용 크레오리 없어서 그런데 차온다 차온다 차온다고? 그쪽으로? 그쪽으로? 몰라 누가 소음기 쏴 자꾸 나한테 쏘는건 아니고 어? 그쪽으로 와 어디서 쐈을까? 몰르지 배율 있다며? 응 4배인데 안보여 여기 집 너무 안좋은데? 여기 가지..가지 말자 그 아니면 그냥 여기 안에 들어가있자 우리 어디 안에 여기 안에 차온다 아 너네 여기 안에 뭐 할게 없는데 거기 가자고? 완전히 안박혔잖아 아니 뭐 먹을 거 있으면 먹자 저 앞 쥐이다 저 앞 쥐고 가자 고고 여기다 나 태워줘 어? 저 차를 가지고 가야되는데 두고 갈까? 좀 이따가 옮겨 타자 뭐야 이거 갑자기 내렸어 미안해 아 앞으로 좀씩 가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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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이 난다고 너 차를 데려다줄게 아 뭐 너 차 아니야? 계속 조금씩 앞으로 가네 짜증나게 아 우리 진짜 어 앞뒤있다! 앞뒤있다! 아이씨 어디 어디? 나 쐈어 나 쐈어 여기 언더팔을 위해 아이씨 언더팔을 위해 이 방향 이? 어 정면 정면 아 여기 SE 방향 되고싶어 다른 애들이랑 또 싸운다 어 누가 나 쏜다 아이씨 저쪽에 야 양각이야 양각 태워주세요 여우 카고팔 그런거 썬다 야 뭐야 안가? 아니 뭐야 아 놀리고싶어 아니 야 그쪽으로 총 쏘냐 야 거기서 나 쐈다고 아니 거기서 나 쐈다고? 어 어 집쪽으로 가 시가지로 고고고고고 올라가 올라가 고고 일단 가자 아이씨 개웃겨 한 사람당 10개씩 하면 돼 오케이 가자 야 한 사람당 10개씩 하면 돼 야 한 사람당 10개 가능하냐 우리? 아니 그렇지 나도 아 이런 짓 말고 야 알겠어 기다려봐 콘크리트지 기다려봐 배울이 없어 아 존나 아흫 뭐해 이형 야 차 터지는거 아냐 이러다? 아 뭐 이런 찐따 같은 데다 생각했어 여기를 잘 봐야되는데? 쟤 대가리지 저거 찔려버렸쥬? 아 대가리가 아니네 저게 우리 위치말이였어 아니다 이거 소음기라서 괜찮아 다 틀려 우리집을 걸어올라오네 야 차 차 타야겠다 어디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아니 너 그 차 부셔질려고 해 형 괜찮아 괜찮아 이리와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가자 야 왜 거기 있어? 빨리 안으로 들어와 맛있어 보일라고 아 개웃기네 아 개웃기네 진짜 아 근데 이번 자리에서 쏠 수 있나? 아 쏠 수 있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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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빙빨빙빨빙 저기 있다고 생각하고 가자 들이대자 노인정 개잘하지 솔직히 인정? 노인정 자 일단 가운데로 딱 갈게 그래서 언덕 어딨는지 저기 여기 위에서 위에서 할까? 위에서 쬐까? 아 근데 잘 버릴 수도 있어 그냥 따개비 갈까 따개비? 따개비가 뭐야? 벽에 붙어있는거야 벽에 왜 붙어있어? 아이씨 벽에 붙어있는거야 능선이랑 혼이 일체가 되는거지 아이씨 아이씨 나 더 먹을거야 다 터질거 같아 아하하하 하하하하 아하 하하하하 아하 아이씨 아 미안해 미안해 으흥 아ınız 가슴 가슴 개 아프네 하하하하 개 개 웃겨 드링크 있어? 나 하나 있어 드링크 아 미친 놈아 아 미친놈아 부파빌빠랑 아 진짜 짠 조심하라고 나 진짜 개 깜짝 놀란다고 진짜로 나 집에 혼자 있어서 무섭단 말이야 집에 혼자 있어서 없어 잘 봐봐 또 있었나 아 나 레드톱 들어 너가 배울 수 있는 거 너가 다 따야 돼 원래 사막은 따개비 축복을 우리 준이님 어서 오세요 22명 남았어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22명 밖에 안 남았어? 세상에 자동차 많이 박았잖아 아 왜 붙어있는 거야 똑같은데 보지마 이씨 개혁기네 진짜 아 나 일단 이거 에너지 드링크 하나 좀 빨게요 네 죄송합니다 아 준이님 어서 오세요 아 나 배울이 없어 시야기 경기 재팍에다 사망했어 경기 재팍에다 사망했어 경기 재팍에다 사망했어 야 우리도 조목은 그렇게 됐어 조심해야 자기장이 딱 우리 거야 아 그래? 어 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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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뭐지? 차 올라온다 차 올라온다 형 차 소리 난다고? 아 차 멈춰있는 거예요? 지금 뭐하는 거야 자꾸 형 슬슬 이제 애들 모일 때 됐어 위치 잡고 그렇지 위치 미리 잡아서 어 자기장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애들을 따야돼 네가 난 배율이 없으니까 차가 있으면 좋은데 지금 저기 차 있어 주워올래? N50방향 주워다 뒤집고 봐봐 형 N50방향 차 있어 Q! R2 Q! U!! R2 Q! Q! QT Q! Q! QQ Q! Q! 아 우리 찐따네 왔던 길로 왔던 길로 다시 가네 조심해라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야 어 차 소리 오토바이 뭐야 아이 찐따네 이거 야 나 먼저 들어간다 나 근데 싸플 지랬지 먼저 죽으시고요 너 죽으면 내가 파밍할게 아 짜증나게 하네 진짜 형 거기 다 호화홀판 아니야? 맞아 그 칸에서 올라오는 없나? 왼쪽 사운드 그건 뭐 얼마? 어? 아 차 소리 진심 너랑 뭐라고 길가 지나갔다 버스 야 니 뒤 내릴 것 같은데? 내렸다 내렸다 한놈 어디? 아 왼쪽 사운드인데 일단 올라가야 돼 아 이제 뭐 야 개항령 개항령 니 쪽에서 각 보인다 내 쪽에서 보인다고? 어 안 보이는데? 바이 버스는 보이지? 길가에 아니 아니 아이씨 수고했다 아 나 배율이 없어서 아 뛴다 뛴다 니 쪽으로 뛴다 내 쪽으로? 어 니가 어딨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니 쪽으로 뛴다 야 근데 야 야 야 너 카고파설을 지리는데? 내 쪽으로 와 아니 여기서 만날 것 같은데? 왔다 뒤졌다 어 내 위치 어떻게 왔지? 핵인가? 아니 너 개못해 전혀 알 수가 없는 위치인데? 수고하셨어요 아 짜증나 너 개못해 이래서 배율 없으면 짜증나 아 어떤생이 슈러탄에 나 죽여버려 열두지 넣었네 자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 시체 있지 그쪽에 3명 올라올거니까 차도 없네 아우 시끄러 근데 진짜 어제 500이랑 같이 했었거든? 개잘하더라 진짜 진짜 아 우리 다 했어 어 깜짝이야 이 미친놈아 왜? 화장실 갔다 왔어 아 나 진짜 개 깜짝 놀랐잖아 마이크 증폭때매? 어 어 이 새끼 쫄보네? 너 이거 끝나면 난 자러 가야겠다 아 아 죄송합니다 아니 욕한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왜 욕하세요 아니에요 왜 오해하시네 다 형 뒤에 있나봐 야 근데 너 이거 자기 이거 빠져나갈 때 자기장어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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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크로로 올라가 이 위를? 이 위를? 제정신이세요? 제정신이세요? 와 소리 진짜 개 많이 나온다 제일 나갔나보네 이쪽으로 가야겠네 뭐야 막판이야? 한판 더 할거야 아니면 사막이면 안하고 사막 아니면 하고 누가 니 R تتم일 straw 나 쏜거야? 어 Et 스쿠스야? 스쿠스로 5발, 5발 이렇게 했으면 죽었겠다. 괜찮아 일부러 죽은거 같아. 칼레디엄. 나 추천 눌러. 너 내일 몇시에 일하는데? 나? 7시 반에, 딱이다. 7시 반에 일어났는데? 7시 반? 막판. 야 근데, 네 방제 나 지금 봤는데. 개꿀바보. 지금 봤는데. 야 우리 개꿀바보야. 솔직히. 아니 너 인정. 내가 방심했어. 개꿀바보. 바보디오라고 우리. 그러니까 너 이상한데 왜 갔어? 내가 딱 좋은데로 갔는데. 근데 걔 죽일 수 있었는데, 겨우 나 몇팩인가 봐 걔. 팩 같은 사람아. 안철수 깔아야겠다. 아니 둘 다 못 봤는데, 와 그거를. 나는 점사였구나 그게. 난 연사가 되는 줄 알고 있었어. M10요? 점.. 점사점. 점사였어. 계속 쌌어야 되는데. 1등 메타 가실게요. 1등 메타입니까? 1등 메타? 네 확인 좀요. 확인 좀요. 1등 메타 뒤졌다. 일단 전쟁, 전쟁. 요거 써머리는 하나가 나와야지. 아 써머리 가지마아. 왜 자꾸 써머리를 간대. 개 쓰레기. 아니 개. 아니 진짜 열받게. 열받게 하지 마세요. 개 지금 뭐지? 아니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미친놈아. 아까 전에. 아까 전에 저기. 아니 써머리. 사람이야. 사람들이 아 진짜 개 없잖아 저기. 사람들도 없고. 파밍도 개똥이도만. 포춘기 가실까요? 포춘기 가요. 포춘기 한번 갔다가. 여포 여포. 살아남자. 살아남. 살아남다가. 써머리 뭐 두고 오셨어요? 너무 궁금한데. 야 저기 가운데 말고. 같이 있어야 좋거든. 맨. 저한테 오더 내리시는 거예요? 저기 지금. 여기. 여기. 여기 보여요? 내가 손으로. 손으로 이렇게 짚고 있네. 쓸데없이. 그. 어떻게 알아. 아니 내가 핀 찍은데 내려 그냥.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울람하는데? 야 나랑 같이. 나랑 같이 내려. 즐거웠다. 나랑 같이 내려. 이쪽으로 와. 왼쪽으로 와. 왼쪽으로. 아 몰라. 망했어. 예. 총 좀 주세요. 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저 총 없다. 진심. 대회란 탄창 이런 거 밖에 없어. 아. 수고했어요. 저. 너. 너. 넌. 내렸어. 많아. 아. 씨. 나쁜 놈이다. 요게. 아. 갈게. 기다려. 바로 바로 이 새끼 죽일라고 한다 즐거웠다 자 같이 가자 같이 한 번 더 자 같이 한 번 더 고!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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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럴거면 스쿨 가자 스쿨 이럴거 이렇게 할거면 차라리 좀 다 보이고 좀 그럴 수 있는 예? 개웃겨 야 우리 우리 개웃겨 어이..개꿀 아니면 통고개 다리매타고 일단 보고 괜히 보고 아 싫어 왜그래 통고개 다리매타에 너 아 싫어 왜그래서 통고개 다리 통고개 다리매타에 너 너 저격도 못하잖아 아니 그거 개꿀이야 지훈이랑 맨날 성공했어 저격 너 저격도 못하잖아 아 이거 저격으로 하는거 아니야 앉아있다가 누워있다가 다시 앉았다가 서서 조지는거야 통고개 다리매타 개좋아하네 진짜 웃자 지훈이랑 좋아할때 그거 밖에 안하는데 개 진짜 계속 개꿀이래 뭐가 개꿀이야 야 야 내가 고란인데 아 진짜 웃긴다 아 이번꺼 진짜 웃겼다 아 계속 계속 통고개 다리매타 하재 아니 너 한 번 해봐야되지않겠냐 그니까 야 너 메타란 뜻을 뭔지 알잖아 그치? 작전이래잖아 넌 근데 모르고서 썼잖아 그치? 어 지려 지려 진짜 진심 널 여기 내리고 나 여기 내릴게 그리고 다리 여기 먹는거야 알았어? 내가 봐봐 널 여기 먹고 난 여기 먹고 여기서 만나는거야 오케이? 무조건 다 주워먹는거야 오케이? 그냥 안될거같은데 아 된다니까 나 믿어 한 번 믿어줘 확인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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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쪽 먹으라고? 어 아니 너가 여기에 먹고 아 그래 니가 거기 먹어 나 여기에 먹을게 그래 내려둬 일단 예 내가 밀드 몇명 내지 세볼게 한번 이건거 어 뭐야 나랑 똑같이 내리려고 하는데 이게 뭐야 그럼 작전 실패인데? ㅎㅎㅎㅎㅎ 빨리 근데 지오님 맨날 프리팔면 한단말야 이곳에서 제발 뭐라도 뭐라도 아